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린에 직접 투자로 속도가 붙은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다시 암추에 부딪혔습니다. 레고랜드 주변 부지 개발을 하고 있는 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날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급하게 돈을 마련하느라 강원도개발공사의 아직 검토단계인 사업의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금이 고갈된 중도개발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함께 방법을 찾아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개발공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하중도 공용주차장 개발을 막기로 한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관련 확약서를 받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하중도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확약서가 있으면 중도개발공사는 부지대금으로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는 입장이 다릅니다. 사업 검토 단계인데다 더구나 이사회나 도의의 동의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확약서를 써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강원도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도의 요청을 무조건 무시하기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도개발공사의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멀리내 직접 투자로 겨우 가닥을 잡을 레고랜드 사업이 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원 뉴스 홍서표입니다.